3M 단열 필름의 박희정입니다. 최근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 3M 단열 필름 맞춤 시리즈가 소자본 창업 유망 아이템으로 떠올라 단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M 단열 필름 맞춤 시리즈는 100년 전통 3M의 브랜드 파워를 기본으로 첫째, 소비자가 원하던 종류와 가격으로 제품의 혁신을 실현했습니다. 둘째, 각 지역 창업자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연대를 통해서 3M 단열 필름 전문 쇼핑몰 매출을 일정 공유하는 융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지속적인 컨텐츠 강화로 단열 필름 시장에 새로운 문화 마케팅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소자권 창업으로 전국 178개 지역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178개 지역의 창업자는 판매, 관리 등을 총괄하고 해당 지역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일정 분을 수수료로 지급받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는 견적, 시공 의뢰를 대행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매출과 직결되는 광고 등 온오프라인 융합형 마케팅 전략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3M 단열 필름 맞춤 시리즈는 소자본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창업, 주부 창업 등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께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3M 단열 필름의 박희정이었습니다. 3M 단열 필름의 박희정이었습니다.